2014년 3월 7일 목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이제는 생명공학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제안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에 이어 이제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빚장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한편 11월 대상 관련 소식으로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화차한 니키 헬리 후보의 지지층을 이것을 과연 누가 잡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동울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잠시 뒤 있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부자 증세를 다시 한번 거론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에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 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 키즈를 상실하셨다면 헬스케어.goe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지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거짓 주장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당선되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유정을 파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며 국가 채무를 갖고 감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20분간의 승리 선언을 통해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 경제, 에너지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거짓이거나 의외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의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히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의 승패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 이 나왔습니다. 최근 2월에서 3월 각종 여론조사 에서 두 후보 모두 싫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무려 1724%에 달했습니다. 4년 전 대선 때만 해도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가 싫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서너배 늘어난 것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후보에 든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을 바래서 그를 뽑는다기보다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는 이유가 얼마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변수로 꼽혔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 앞승 이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날성각을 세워왔던 공화당 상원 1인자인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 의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연방 의회 내 공화당을 장악했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개 비난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공화당 인사로 꼽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양측 측근이 협력을 모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맥코널 원내대표까지 지지를 밝히면서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공화당 선거 자금 모금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위원회에서 트럼프의 며느리인 나라 트럼프 가 내일 전국이 공동의장으로까지 취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북도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해진 북한이 한국에 무력 도발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 및 순항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다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 중국의 실질적 위협을 받아 미군의 기지, 인력, 무기 시스템 등이 위험에 처해진 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에서 추가 예산 편성, 법률 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북은 이번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양국의 힘을 등에 업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의 한국 및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버스 정류장에서 어제 오후 3시경 검정색 복면을 한 일당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019년형 현대 소나타 차량 문이 열리더니 검정색 옷을 입은 3명이 뛰쳐나와 버스 정류장에 달려가 총기를 난사합니다. 발사된 총탄만 무려 30여발, 수업을 마치고 하굣길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 8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은 15세에서 17세 사이인 미성년 학생들입니다. 16세 한 학생은 무려 9발의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했으며 운전자를 포함해 일당 4명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필라델피아에선 버스와 관련된 총격 사건이 나흘간 매일 일어나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컬라슬바이오사이언스는 털매머드 복원에 필요한 아시아 코끼리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이 줄기세포의 털매머드의 유전자를 결합 털매머드와 매우 흡사한 다양한 세포 조직 장기를 시험적으로 배양할 계획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털매머드와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를 2028년까지 태어나게 하겠다는 1차 목표이고 이렇게 되살아난 유사 털매머드 떼를 만들어 북극권 툰드라 지대에 방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털매머드는 유라시아 북미 북부 등지에 살다가 약 4천 년 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등지에서 냉동돼 뼈뿐만 아니라 살과 털과죽까지 잘 보존된 털매머드 사체들이 지금까지 수십 구가 발굴되면서 DNA 확보가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지난해 62년 전통을 깨고 아카데미 시상식 포토월 카펫이 샴페인색 카펫을 선보였지만 다시금 올해 시상식에선 기존의 붉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최 측이 지난해에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해 진력 백사장에서 일모를 바라보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샴페인색 카펫을 깔았지만 아카데미는 레드라는 공식을 깬 결정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제96회를 맞은 2024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늘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 패션쇼에서 관객들이 모델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델들의 워킹이 시작되자 실제로 관객들은 바구니에 든 각종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던지면 던질수록 모델들이 착용한 옷들은 더러워졌고 런웨이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워킹 중 쓰레기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던 관객들도 쇼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 공격적으로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알고보니 이는 브랜드가 기획한 쓰레기 퍼포먼스였습니다. 디자이너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을 비난하기 위해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악성 댓글에 관객을 네티즌해 모델을 악성 댓글을 받는 대상에 각각 비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를 위해 사전에 관객들에게 각종 쓰레기들이 전달됐던 것입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GOV가 후원합니다. 한 시합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계속해서 미국 내의 주요 소식들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2사이즈 USA가 이어집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를 또다시 추진합니다.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본선 재대결이 확정되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층 표심을 우린 정책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잠시 뒤 있을 예정인 신년 국정연설에서 증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산 1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들에 대한 연방세 항목 억만장자세를 신설해 자산 증액분의 25%를 거둘 방침입니다. 최저 법인세율도 기존 15%에서 21%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표준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또 연 100만 달러 이상 받는 최고위급 임원 보수에 대한 기업 소득공제안도 폐지합니다. 일단 증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처럼 증세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 부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연방의회 예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정부 부채는 26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증세안이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10년 동안 약 3조 달러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외 예상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올해 말 국내 총재산의 9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2034년에는 116%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임기 동안 증세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증세안이 오는 11월 대선을 위한 정략적 수수라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증세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다수 정당이고 연방 사원에서도 공화당의 필리버스트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 증세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임기 또한 증세가 무산된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진보적 의제를 통해 중산층과 고소득층 유권자를 갈라치게 하려 든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덮으려는 정책이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여론조사였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이제 절반을 넘어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취임 초 측정했던 여론조사 때보다 1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단 미국 내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불신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처럼 강경책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81살 본인의 고령에서 오는 기억력은 좋지만 연약한 노인이란 이미지를 탈피하려 한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화당 트럼프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예선에서의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보다는 낮게 나오는 흐름이 관측되면서 다시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지지자들 이 가짜 지지자들의 존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투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작된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매번 압승을 거뒀지만 여론조사와 비교해 실제 득표율은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 앤 푸셔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18%포인트 차로 헤일리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득표율을 보면 11% 차이였습니다. 또 사우스 케르나주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28% 차로 헤일리 후보를 앞서기도 했지만 현실은 20% 차였습니다. 물론 미시간주에서도 여론조사는 57% 차이가 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 차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지난 화요일 16곳에서 동시 경선이 이뤄진 슈퍼 화요일에 속했던 버지니아주 또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약 60% 차이를 헤일리 후보에게 뒀지만 실제 차이는 28%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버먼트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1% 헤일리 후보가 31%로 30% 차이가 났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헤일리 후보가 50.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5.9%를 누르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파이내셜 타임스는 사실 이러한 가짜 지휘자들의 존재가 놀라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중간 선거 때도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의석수를 서너석 늘리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문은 이 같은 가짜 지휘자들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부유한 교회 지역에 모여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세금과 교재 완화를 원하는 미국 교회 지역은 공화당의 당연한 선거구였지만 트럼프의 별난 행동과 또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경멸은 이들의 투표 패턴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연방대회원의 낙태권 패기 판결 탓에 공화당 성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여성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계 각 주정부가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공화당 텃밭 선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여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워싱턴 청각을 또 가보겠습니다. 연방의회가 중국에 대한 또 다른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연방의회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생명공학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관련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안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들이 빼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에 이어 이제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그 빚장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연방상원국토안보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일명 바이오 안보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외국의 우려 생명공학 기업에서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이런 용도의 차관 또는 보조금을 제공한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생명공학 기업이라 함은 미국이 지정한 적대국 정부의 관할 지시, 통제, 운영 아래에 있고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 유통, 공급, 조달에 관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일컫고 있습니다. 적대국의 군이나 정보기관, 연구활동 등을 하는 기업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통해 유전체 등 신체 정보를 동의 없이 확보하거나 이를 적대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우려스러운 생명공학 기업의 예로 중국의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 우시 앱텍을 명기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업들은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는 등의 안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중국은 데이터 안전법을 통해 중국 내 서버를 둔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중국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중국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단속은 사실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조바에는 행정부도 지난달 28일 미국인들의 유전자와 생체 정보, 개인 건강 데이터 등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스러운 국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은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소식 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트리티의 관계인데요. 터키가 트리키로 바뀌었죠. 일단 트리키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F-16 전투기 구입과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조바엘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영내 안정을 위해서 예전에는 터키로 부르던 트리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칸피단 외무장관이 이끄는 트리키의 대표단이 오늘 워싱턴 디시를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는데요. 트리키의 피단장관은 러시아 S-400 방공미사일 인수 이후 트리키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려 할 것이라며 군사, 경제, 여러 분야에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대러시아 관계 등 문제에서 뿌리 깊은 불일치를 넘어서는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과 평화정착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과 관련해 이슬람 국가로서 역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트리키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에는 가자지구 전쟁 뒤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상 트리키에는 미국이 주축인 서방의 군사동맹 나토의 오랜 회원국이지만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며 양국 간의 불효화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2019년 트리키에가 러시아에서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감행하자 미국이 트리키에를 F-35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했고 F-16 판매까지 막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북유럽,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트리키에가 약 20개월 가까이 승인하지 않다 승인한 것도 미국에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달 트리키에가 스웨덴 가입안을 비준한 직후 이제 연방위원은 F-16기의 판매를 트리키의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일단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자리잡은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트리키에를 섣불리 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냉전시대 러시아 지역 정찰지의 거점이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펼 때에도 보급품 수송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트리키가 2022년 우프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흑해 공물협정 연장을 존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미국 내 사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젊은 남녀들이 짝짓기 애플레이션인 데이팅 앱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팅 앱을 통한 사기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스피드 데이팅이 부활했다는 보도입니다. 스피드 데이팅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청춘남녀들이 데이팅 앱 대신 스피드 데이팅을 찾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스피드 데이트는 짝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짧게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행사인데요. 신문에 따르면 데이팅 플랫폼 셔플은 시카고 등 9개 도시에서 매달 다양한 연령대의 스피드 데이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 단체들은 행사 예매 플랫폼인 이븐 브라이트나 소셜미디어 레딧 등을 통해 일회성 스피드 데이트 행사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평소 데이팅 앱을 활용했던 존 티온이라는 사람은 참가비 25달러를 내고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데이팅 앱에서 스와이프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여성을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소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스피드 데이팅의 수요는 이제 휴대폰에서 하던 데이팅 앱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반응이 폭발했다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만나는 데이팅 앱에서는 인공지능 AI 생성 프로필이 판치고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팅 앱 북미 사용자 10명 중 4명은 데이팅 앱에서 신종 사기를 당할 뻔했고 10명 중 2명은 실제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데이팅 앱 틴트와 또 힌지를 운영하는 매치그룹은 심지어 지난달 집단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문에 따르면 원고축은 매치그룹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스와이프를 계속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매치그룹 측은 이 소송이 터무니없으며 자사의 앱은 사람들이 실제 데이트를 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뉴스들 헤드란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주요비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주요비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주요비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주요비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잠시 전 시작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모든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위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친밀해진 북한이 한국에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상원구토안보위원회가 미국정보와 미국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생명공학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바이오안보법을 의결했습니다. 트리키의 대표단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F-16 전투기 구입과 가자지구 전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과 평화정책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화요일 경선 압승 이후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각을 세워왔던 공화당 상원 1인자인 미치 메코넬 원내대표의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연방의회 내 공화당을 장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를 추진합니다. 이는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확정되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충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히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의 승패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혐오 유권자들이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rs.com 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13-437-3044 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개빈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다운타운 스킬로우의 1500제의 주택과 41만 스퀘어 피트 규모로 사무실, 소매점,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이 포함된 20억 달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면서 화요일 현장 투표율이 18%로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우편 투표율도 14%임을 감안하면 전체 투표율이 32% 정도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이 될 전망입니다. 유시계열 대학들의 올 가을 학기 지원자 수가 편입생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내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크게 늘리면서 캘리포니아 거주 지원자 수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지난해 62년 전통을 깨고 아카데미 시상식 포터월 카펫이 샴페인색 카펫으로 선보였지만 다시금 올해 시상식에선 기존의 붉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디 등 미 동부 한일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주가 주방위군 750명을 투입해 지하철에서 승객의 짐에 칼이나 총 등 흉기가 있는지 승객 가방 검사에 나섭니다. 주방위군 외에 경관 250명도 투입됩니다. 뉴욕시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가구 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 개인 소득이 5만 9천 달러 이하입니다. 무료 세금보고는 130곳 이상에서 무료 뉴욕시 세금보고 서비스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오늘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개인 연소득 3만 7천 6백 달러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에센셜 건강보험은 보험료와 본인 부담 디덕터블이 없습니다. 각종 악재로 테슬라가 연일 급락하자 시총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테슬라가 10위권 밖으로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올해 테슬라의 주가 하락 위기는 이어질 듯 보여집니다. 미국의 한 금융 전문 매체가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세상 모든 물량의 비트코인을 25달러에도 사지 않겠다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과거 발언을 복귀하며 투자 과열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이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중국 국적의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글의 인공지능 AI 관련 영업 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중 간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 유출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하격길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버스를 기다리던 고교생 8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곳 시내버스에서 나흘 연속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테네시주 네시위레 고속도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 등 5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캐나다 시민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컬라슬 바이오사이언스는 털메모드 복원에 필요한 아시아 코끼리 줄기 세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털메모드와 매우 비슷한 코끼리를 2028년까지 태어나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 발표를 만드리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증시 전국 개솔의 보충을 뺏기 바랍니다. przysz blind 그 뒤에는 매우 적극적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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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2024년 3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